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바로 이 모양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눈사람 뭐 그렇게는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건 바로 움직이는 오뚜기입니다 자 이 모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오뚜기를 만들건데 오늘 멤버분들과 건축대회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멋진 오뚜기를 누가 누가 짓는지 여러분 저는 오늘 짱구 오뚜기를 한번 지워볼까 해요 자 일단 짱구 오뚜기를 만들기 전에 이 색상 혼합기를 이용해서 꾸며주도록 할게요 페인트 롤러로 일단 이렇게 짱구 티셔츠를 먼저 칠해주자 자 일단 열심히 오늘 꾸며서 이쁜 오뚜기 만들어서 한번 오뚜기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오뚜기 움직이는 시간도 가져 볼게요 열심히 이제 지워볼게 네 여러분들 저는 짱구는 못말려 오뚜기를 만들었습니다 짱구 오뚜기 아주 귀엽죠? 요르르가 조금 도와줬어요 조금이요? 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자 모두들 모이세요 제 짱구 오뚜기부터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짱구 오뚜기구요 옆에 보면 손도 있어요 그리고 짱구의 특유의 감자머리를 똑같이 재워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오뚜기 한번 진짜 한번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일로 오세요 우와 오뚜기 너무 커요 짱구 오뚜기였습니다 1번 후보 짱구 오뚜기 짱구 오뚜기 짱구 오뚜기 자 그럼 2번 후보는 단미연인 것 볼게요 단미연인은 무슨 오뚜기를 지었을까? 아니 이거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세모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네 오징어 게임 오뚜기 오겜 오뚜기 자 한번 오겜 오뚜기 볼까요? 네 한번 어떻게 옆으로 휘청휘청하는지 보자 한번 여기다가 헐치해봐 오겜 오뚜기 저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어 인사하는 오뚜기 오뚜기 응 인사 잘하신다 그래 그래 반갑다 응 인사 잘하신다 오뚜기 오뚜기 귀엽죠 한번 올라가볼까? 어 귀여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오뚜기 댕댕이 댕댕이 오뚜기 한번 보러 갑시다 댕댕이 오뚜기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구독 어허허허허 어 귀여운데? 알색 진짜 귀여운데? 자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건가? 이게 알이잖아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왔다 뭐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쵸? 아니야 병아리 알을 타고 있는 병아리라고 알을 타고 있는 병아리 볼까 한번? 오뚜기도 띵동 귀여워 귀엽다 찾고 싶다 귀엽네 약간 얄밉게 생겼다 우리 병아리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인간들 모이 더져라 더져라 인간들 니가 앞으로 쪼면 그거네 그 구구구구 밥 먹자 이거네 밥 먹자 한번 이따 앞으로 해봐야겠다 자 그 다음 오뚜기 또 뭐가 있을까 누구 누가 쪘지 요루루 거 보자 요루루 오뚜기 만나보겠습니다 요루루 오뚜기 굉장히 귀엽게 지었다고 하는데 기대가 돼요 좋아요 우와 뭐야 이거 쪼라라 쪼라 대박인데 이거? 그거 아니야 헬로키티 키티다 키티 완전 귀여워 한 번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봐야겠지 자 이거 다 설치하겠습니다 한번 보자 왕 왕 왕 여기 오뚜기는 힘이 좀 없네 아 제가 일부러 좀 줄여놨어요 아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좀 힘 좀 넣어드릴게 이렇게 이 정도 오오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거꾸로 거꾸로는 오뚜기 야 안 돼 그랜젤 오뚜기 그랜젤 ㅋ 그랜젤 오뚜기 아 귀엽다 그래도 아주 귀여운 오뚜기였습니다 오뚜기 헬로키티 오뚜기 오뚜기 헬로키티 오뚜기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리아꺼 리아 오뚜기 만나려보겠습니다 이곳은? 아이언맨? 빰빰빰빰 어 잘 지웠는데 아이언맨 오뚜기 아이언맨 아이언맨의 그 슈트를 굉장히 오뚜기에 잘 입혔어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백좀 만져봅니다 이거 이 오뚜기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뚜기 한번 왔다갔다 해볼까? 와 뭔가 장전했다가 딱 박치기 하는 것 같아 야 오뚜기 야 오오 와우 도 얘도 그랜젤 하네 유행인가? 이야 오뚜기 자 오뚜기 왔다갔다 하는 모습 정말 귀엽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각자 오뚜기 갖고 오세요 각자 오뚜기 갖고 오셔가지고 이게 구독자분들이 투표해줄 거란 말이죠 누가 더 잘 지웠는지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자 모두 세워봅시다 이거 이따가 이렇게 자 이렇게 모두 오뚜기 보자 한번 자 아이언맨 오뚜기 아이언맨 오뚜기 자 여러분들 아이언맨 오뚜기가 마음에 들으면 투표해주세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우와 얘 움직여 이 오뚜기는 이제 가보시기 때문에 전투용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 하늘도 납니다 하늘도 놀랍게도 이야 대단한데? 자 그리고 내가 만든 짜구 오뚜기 음 짜구 오뚜기 인기 캐릭터죠 아 근데 또 잠깐만 김이야께 좀 대박인게 지금 다시 보니까 밤되면 우와 빛나요 이거 봐봐 오오 저도에요 저도 오오 멋있는데 오오 맛있는 부분 자 그리고 어? 이번에 오뚜기 오뚜기가 빛이나? 저녁에 또? 이쁜데? 자 그리고 음 달걀을 사고 있는 병아리 꼬꼬 꼬꼬 병아리 이 오뚜기를 사시면 요로로도 같이 드립니다 안사용 이건 필요없사 해주주지 이렇게 요하기 저 오뚜기 저 아이언맨 저녁에 두카락 이 명령어 키 호구 자 어쨌든 다섯 가지의 저희가 만든 오뚜기를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뭐가 마음에 드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자 한 번 더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음 이쁘다 쟤 뭐야 아 얘는 왜 거꾸로 돼있어 자 이렇게 어쨌든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